압도적인 효능 성분을 압도적인 기술로 21세기 피부과학의 결정체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앱솔루트는 스킨케어 6시스템으로 화장품의 역사를 다시 썼던 애터미가 단연간의 추가 연구를 더해 탄생시킨 21세기 피부과학의 결정체입니다 애터미가 쓰는 또 하나의 역사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셀렉티브 코드로 피부의 시간을 멈추다 디에이징이란 멀티 인텐시브 안티에이징 단순히 노화를 막는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 세포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진행된 노화에 대해서는 고기능성 리페어를 통해 젊은 피부로 회복하는 새로운 의미의 안티에이징을 말합니다 즉, 자신을 지키고 피부 개선을 위해 복합적인 케어를 하는 앱솔루트 케어를 의미합니다 애터미 앱솔루트가 추구하는 디에이징의 목표는 바로 1. 젊음 유지 2. 진행된 노화의 리페어 젊은 피부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와 이미 진행된 노화를 어떻게 복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또한 동안 얼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타존과 크레센트 존이 집중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합시다 얼굴의 별과 초승달이 관리되어야 앱솔루트 페이스가 실현됩니다 앱솔루트의 디에이징 케어는 노화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프리미엄 라인만의 독자 기술, 소재, 사용감의 압도적 차별화를 통해 노화 복구뿐만 아니라 노화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젊은 층에게도 앱솔루트 셀렉티브를 관합니다 앱솔루트 피부과학의 6대 기술 앱솔루트는 기존 애터미 스킨케어 4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압도적인 2개의 기술이 더해져 탄생되었습니다 애터미 6 시스템에 적용된 4가지 기술 중 고순도 정제 기술 프레쉬 바이오 기술 발효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다중액점 캡슐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기존 단일 캡슐을 마이크로 에멀점과 마이크로 리포점의 복합 캡슐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유용성, 수용성, 활성 성분을 동시에 안정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앱솔루트만의 핵심 2대 기술이 더해졌습니다 세포의 활력을 불어넣는 앱솔루트 피부과학의 핵심 기술 그 첫 번째가 바로 셀렉티브 코트압 디에이징 케어를 위해 각 피부 부위별 기능별에 맞는 원료와 첨단 기술이 적용된 복합 컴플렉스 두 번째가 바로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피부 세포 활성화를 위한 원료들을 앱솔루트 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하여 피부 고민 부위에 빠르고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첨단 기술 앱솔루트 셀렉티브 코드를 구성하는 야생에서 찾은 신비한 피부 활성화 성분 4가지 식물성 고순도 스페셜 EGF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기술을 사용한 고순도 스페셜 식물성 EGF 유명한 글로벌 제약 원료 공급사의 고순도 원료로 의약품 수준의 원료 기능성 변화와 품질 관리가 이루어진 천문학적인 가격의 고가 원료로 국내에서는 화장품 원료로는 독점 사용되고 있는 원료 IBR 도루밍 세포의 휴명기를 이용하여 세포 분열 속도를 느리게 조절하는 도루밍 기술 4,300년 전 노화의 방주에서 꺼낸 대추 야자씨가 다시 발화하는 것에 착안한 기술로 식물의 휴명기를 조절하는 도루밍 물질을 피부에 적용시켜 세포 노화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 요세미티 발효 추출물 식물 장수 유전자의 비밀을 함유하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자라는 100년 이상의 메타쉐카여 나무에서만 발견되는 피부 항산화 물질로 세포의 턴오버 주기를 케어하여 고기능성 리페어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 루핀 단백질 피부의 구조에 가장 중요한 브릿지 DJ를 지키다 피부 구조에 가장 중요한 브릿지 DJ를 지키다 표피와 진피 사이의 피부 탄력의 근본인 DJ DJ가 무너지면 피부가 무너진다 루핀 꽃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피부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DJ를 강화할 수 있게 DJ를 이어주는 콜라겐 합성을 부스팅하여 근본적으로 피부의 탄력을 부여해줄 수 있는 추출물 앱솔루트는 야생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특화 효능 원료들의 기술력을 더해 최적 배합 비율인 셀렉티브 코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복합 안티에이징을 위한 얼마이트 탄력 케어를 위한 리프팅 미백 케어를 위한 브라이트닝 앱솔루트는 각 피부 세포의 문제 상황에 딱 맞는 효능 원료들의 최적 배합 비율인 셀렉티브 코드를 셀렉티브 테크놀로지로 정확히 문제가 되는 피부 세포에 타겟팅하여 특화된 효능 성분들이 도달하게끔 설계되었습니다 토너, 앰플, 에센스, 루션, 아이크림, 영양크림, 피부 속부터 겉까지 단계별로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앱솔루트 스킨 실현 앱솔루트 4조 사용 후 놀라운 피부 변화 독일 더마 테스트사 저자극 테스트 완료 대한피부과학연구소 무자극 인증 앱솔루트 타임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마력의 향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투베로사의 매혹적인 향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커밍순 네, 애터미 이모저벌을 만나보는 시간 애터미 소식통 시간입니다 세미나, 글로벌, 곧 출시될 신제품 소식까지 알차고 유익한 내용들로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터미 소식통,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최장수 비즈니스 잡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매거진 포춘의 한국어판 서비스 포춘코리아 8월호의 애터미가 소개됐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 발행된 포춘코리아 8월호에는 애터미 경쟁력의 비밀, 해외로 뻗어나가는 애터미 3대 기업문화, 대표 상품 소개 등 16페이지 분량의 특집 기사와 함께 박한길 회장님이 표지를 장식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1조원 매출 신화 쓴다 라는 주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애터미의 담대한 도전에 대한 내 외부 심층 분석 기사는 애터미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춘코리아에서 인정한 애터미 이번 기사를 계기로 더욱 많은 분들이 애터미와 함께 하시길 기대해봅니다 6월 9일 애터미 글로벌 회원 가이드가 오픈됐습니다 애터미 글로벌 회원 가이드는 애터미 글로벌 정보를 통합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인포 그래픽화한 서비스로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크메르어, 태국어, 스페인어 등 7개 국어로 서비스되며 SNS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각국의 회원 가입, 교육센터 개설, 쇼핑몰 주문 및 결제, 세미나 신청 방법과 세미나 일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후원인 정정과 국적 변경 등의 정보 변경, 일괄 정리 및 웹사이트 탈퇴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이드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정보를 담고 있는 동영상이 제공돼 보다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애터미 글로벌 회원 가이드는 애터미 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내용이 게시되고 2018년 상반기에는 매뉴얼 책자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